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. 온 유래의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. 요하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총을 먹더라. 그가 전파여 이러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.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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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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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아멘